안녕하세요 공간부장입니다 수라의 던전 26단계 스테이지 1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네요 제가 선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자 빨리 가야죠 오 형님 자 역시 선고자죠 오 형님 형님도 이러시면 안됩니다 좋네요 자 맥스 초필 자 빨리 가야죠 자 혼 좋습니다 자 나오자마자 잡기 자 회오리 쓰구요 자 맥스 초필 아 좋네요 네임리스 진짜 짱입니다 자 나오자마자 혼 죽어라 자 좋네요 자 그럼 이제 보스전 2분 가능하겠죠 보스는 구석에 벌고 선수 교체하면서 연속적인 딜을 넣으면 쉽게 클리어 할 수 있겠죠 자 선고자의 쇼타임 자 서약 부석으로 몰아야죠 자 혼 좋습니다 자 한 세트 완벽하게 넣었군요 자 스킬 한번씩만 써주고 자 선수 교체 자 맥스 초필 자 굴러야 되겠죠 자 나는 줄렁새다 자 앞에 가서 튕기기 자 센세 좋습니다 자 스킬 넣어야죠 자 맥스 초필 아 네임리스 정말 좋네요 자 굴러야죠 자 코어 초필 지호자 다하네요 역시 네임리스입니다 자 선수 교체 자 혼 죽으렴 오 튀기기 자 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구석이란다 서약 좋습니다 뚜두둑 자 길을 좀 채워볼까요 자 선수 교체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간부장입니다 수라의 던전 26단계 스테이지 1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빨리 가야죠 자 스킬들 자 스킬들을 순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끼지 말고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을 보스전을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오 위험했네요 자 유리초포 자 유리초포 좋습니다 자 나오자마자 잡기 비어보관각 자 정풍불이야 오 형님 자 도자 큰일날뻔 했네요 자 좋습니다 2분 17초 자 보스를 구석에 몰고 연속적인 딜을 넣어야죠 오 형님 자 좋습니다 쇼타임 오 뭐야 자 렉이 있었네요 너 왜그러니 자 똥집 자 딜을 제대로 못넣네요 시간은 2분 넘게 벌었는데 아예 한 세트 완벽하게 못넣습니다 자 구석으로 좋습니다 자 튕기기 자 우리집 불렀다 아 아니죠 도자 자 우리집 불렀다 자 우리집 불렀다 까지 넣어야죠 자 우리집 불렀다 자 장풍불이야 자 폐황내강권 자 튕기기 좋습니다 아 이번엔 잘들어가네요 자 튕기기 좋습니다 아 이번엔 잘들어가네요 끝까지 들어갔겠죠 좋습니다 자 장풍불이야 튕기기 장풍불이야 좋습니다 또 오자 자 장풍불이야 장풍불이야 좋습니다 자 우리집 불났다 장풍불이야 스트라이커 불러주고 선수교체 자 잡기 튕기기 자 마지막은 멋진 마무리 폐황내강권 빠염 아 재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관부장입니다 수라의 단전 26단계 스테이지 3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태 콜라보 하우마루 등장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네요 제가 송구자입니다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시죠 자 좋네요 자 나오자마자 흡흡허 자 좋군요 하우마루 짱 좋습니다 아이 좋네요 자 우리의 영웅 하우마루 자 본수별체 뭐하니 자 옥세참진 장풍 홀스 흡흡허 자 과서비가 원인이다 자 하우마루 교체 자 좋네요 자 나오자마자 자 하우마루 연무 자 하우마루 있으니까 진짜 편합니다 금태 콜라보 파이터들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선수교체 좋네요 자 압류 첨파를 넣어야죠 자 보스는 구석에 멀고 선수교체를 통해서 연속적인 딜로 클리어를 하면 되겠죠 자 말은 쉬운데 저같은 경우엔 소리 잘 안 따라주죠 여러분들은 손발기이시기 때문에 더 잘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툭 압류 첨파가 들어갔죠 1번 자 2번 자 하우마루 선수교체 자 쇼타입 좋습니다 자 무컴이죠 진짜 웃기네요 아 이게 게임이죠 자 선수교체 오 형님 오 큰일났네요 자 한세트 버리겠네요 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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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선수교체 자 옥세 참진 자 하우마루 영입 자 하우마루 연무 자 시간 끌어야죠 좋습니다 자 과소비가 머니이다 까지 잘 들어갔죠 자 선수교체 자 좋습니다 구석에 몰아넣고 연속적인 딜을 넣어야죠 자 툭 압류 첨파 잘 들어갔네요 1번 자 2번 자 3번 까지 자 기폭 좋습니다 자 과소비가 머니이다 자 후프포 까지 넣고 자 하우마루 연무로 멋진 마무리 아 적속성이 문제였는데 하우마루 키우면서 해결한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네요 자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간부장입니다 수라의 단전 26단계 스테이지 4를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자 빨리 가야죠 오 형님 자 혼 좋습니다 자 죽으렴 자 구석으로 가야죠 오 역시 선고자 자 나오자마자 라이포겟 라이포겟 자 좋습니다 오 형님 자 운명의 화살 자 혼 자 악기 필요 없죠 보스와 싸울수 있는 시간을 더 버는게 중요합니다 자 서약 좋습니다 자 보스는 구석에 멀고 선수교체로 연속적인 딜을 놓으면 되겠죠 자 등장신은 다 봐줘야죠 국룰입니다 자 앞에가서 뚜두둑 조수쳐 자 챙기기 자 호원 좋습니다 자 서약 들어가겠죠 오 형님 자 기포 좋습니다 자 원내로기 해야죠 자 어둠사냥 자 들어가겠죠 자 선수교체 자 앞에가서 기포 오 역시 역시 손고자 자 구석에 몰아놔야죠 자 무컵 넣고요 자 라이포게인 자 선수교체 자 좋습니다 자 기폭하고요 자 호원 자 재밌네요 상대방을 떨어뜨리면 안되죠 오 형님 자 그건 반칙입니다 자 가서 서약 좋습니다 자 다시 구석에 몰아놔야죠 자 니가 있을 곳은 퍽이란다 자 기폭 좋습니다 자 무컵 가야죠 자 어둠사냥 자 멋쟁이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어 공간 부장입니다 수라의 던전 26단계 스테이지 5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자 빨리빨리 가야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아끼지 말고 다 써야죠 자 선수결제 자 초겹자치기 야 딜이 안 들어가네요 자 클났네요 자 카슴이 완전 구멍이네요 이거 오 형님 오 형님 야 클났네요 이거 자 프리티 제로밖에 믿을 게 없는 것일까요 자 선수결제 자 이거 스텍이 계속 나네요 클났납니다 자 옥세 참진 시간 아껴면서 가야죠 자 믿을 건 프리티 제로밖에 없습니다 오 형님 자 좋습니다 아 카슴이는 쓸 수가 없네요 자 카슴이는 시간 버는 용으로만 써야 될 듯 하네요 자 구석에 몰았죠 다행입니다 야 뭐 딜이 안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뭐 믿을 건 프리티 제로밖에 없죠 자 믿습니다 프리티 제로 자 주인공이죠 자 믿을 건 프리티 제로밖에 없죠 자 믿습니다 프리티 제로 자 너가 주인공이다 자 선수결제 자 도망가야죠 자 그냥 도망가겠습니다 어차피 스텍 나가지고 괜히 한번 맞으면 죽죠 자 쿨타임을 버는 게 낫겠죠 자 영웅 등장 자 옥세 참진 자 선수교체 오 형님 자 분노의 폭풍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가무장입니다 수라의 단전 26단계 보스 스테이지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권장 레벨보다 1 정도 떨어지는데 네임리스가 있으니까 클리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클리어 했으면 좋겠네요 자 빨리 가야 되겠죠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자 보스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끼지 않고 있는 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님 오 이마담 오 안돼요 이마담 자 나오자마자 혼 선수교체 선수교체 자 센세 자 구속으로 이동 맥스 초필까지 선수교체 선수교체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혼 자 한 세트 완벽히 들어갔는데요 다 죽기를 아이 안죽네요 자 좋습니다 자 보스 자 구석에 몰아야죠 자 서약 이거 맞고 구석으로 좋습니다 자 네임리스 자 맥스 초필 자 한번 굴러야 되겠죠 자 다시 오 형님 자 기폭 자 구석으로 다시 몰아야죠 자 네임리스 좋습니다 자 맥스 초필 자 다시 뒤로 굴러야죠 자 튕기기 자 이거 오토 켰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역시 선고자죠 자 후원 좋습니다 자 한타임 더 넣어야 됩니다 자 서약까지 넣어야 되는데 오 안 들어가니 자 서약 좋습니다 자 자키 자 기포 자 다른 파이터들 쿨타임을 벌어줘야 되겠죠 자 어차피 메카게니치는 딜이 안 들어가니까 시간벌기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원을 부르는 바람 자 선수교체 자 주인공이죠 네임리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